안녕하세요 아우릴 입니다 제 자동차가 트렁크에서 잡소리가 좀 있었잖아요 조치를 취했지만 서비스 센터에서 제대로 좀 받고 싶어 가지고 크레임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수리를 받고 이제 막 나왔거든요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실게요 트렁크 잡소리라는거 AS 받았거든요 AS를 어떻게 했는지 좀 볼게요 지금 뭐 특별하게 조치를 한건 아니고 그냥 여기 지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원래 있던 자리에요 스프링이 근데 이쪽으로 스프링을 옮겨 가지고 텐션을 좀 더 줬네요 그거 빼고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텐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맞긴 한데 이게 트렁크가 열릴 때 부드럽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단순히 그냥 여기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꺼 한번 볼게요 네 옆에꺼는 아예 손을 안 댔어요 지금 이쪽에다 그냥 뒀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소리는 안나는데 이게 트렁크를 잡아주고 있는 이 스프링이 양쪽에 있는데 양쪽에 있는 것이 일정해야 좋은 것인데 뭐 그건 신경쓰지 않고 그냥 소리만 잡는데 치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저도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절충안으로 가운데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쪽도 가운데로 옮기고 네 만약에 소리가 다시 재발하면 이 안쪽에다가 스포츠 좀 넣어서 해결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걸로 스트레스 받기는 싫으네요 네 여기까지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